자 여러분들 짤막하게 이벤트 한번만 더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했던 이벤트 전후 초대 이벤트 이거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서 제가 발급받은 코드가 있어요 여기 초대 코드 발급하기 있죠 여기서 제가 발급받은 코드는 972124A9 972124A9를 여러분들이 여기 초대 코드 입력하기에 입력을 해주시면 저는 정말 큰 도움을 받게 돼요 근데 4명만 해줬네요 고마워요 이번주 코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주 코드 코드 입력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지금 위창에서 우측 상단 여기 쿠폰 커뮤니티 옆에 쿠폰 있죠 요거를 버튼을 누르세요 짠 누르시고 여기에 이제 제 트위치를 보시면요 제 트위치 여기 보시면 코드 DC.777777이라고 적혀있죠 7 7개 자 이렇게 입력을 하면 짠 해당 게임으로 전송하였습니다 게임에 접속할 확인해주세요 이런식으로 알려줘요 와 다들 들어오셨습니다 자 오늘도 탄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천양팀 대 두칠팀 시작하기 전에 손풀기하는 시청자 참여 컨텐츠 여러분들 제 총 좋죠? 겁나 멋있죠? 요즘 날씨가 많이 풀려가지고 덥잖아 그래서 이렇게 아이스한 총을 들고 왔어요 아 더러워 좋아 좋아 손 풀리고 있어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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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죽으면 나도 한번 수납 써봐야겠다 야 월샷 좋고요 아 오 술탄 조심 술탄 조심 오 술탄 뭐야 왜 이렇게 아파 오 이거 시청자분들 실력 왜 이렇게 좋아요? 겁나 고수 됐는데? 와 상대팀에 진짜 레벨 고수가 있어가지고 저게 고인물 있어 진짜 겁나 잘해 저 고인물분은 원호대사도 거르겠는데? 와 뭐야 이거 자 작전의 잠깐 짤막하게 한번 노가리 까면서 얘기하면서 해봅시다 자 아 아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뭐 어떻게 탄 플레이 시간들이 어떻게 되시나요? 먼저 고인님 먼저 말씀해 보세요 아 저는 한 번 해주시고 짤막하게 음 한 3시간 정도? 아 3시간 겁나 안했네요 다음 그날 망은님 네 저 그 게임 소리가 안 들려요 게임 소리가 안 들려요 아니 왜 이렇게 문제들이 많아 자 여러분들 그러면 그러면 한 번 천안팀 대 두칠 팀 한 번 오늘 경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기 규칙은 3라운드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1라운드는 너가운매치 자 그럼 첫 번째로 내가 먼저 갈까? 어떻게 할래? 누가 먼저 갈래? 마그 가라 야 첫 번째 마그 가라 저 이거 쓰나 가 안 쓰나 돼요? 어 쓰나 가 그냥 다 상관없어 싸워서 아 죽으면 어떡해 아 다음 누구야? 빨리 다음 가 아 저 갔다 올게요 마그 뒤로 빠져 저 갔다 올게요 크기가 보여줘 크기가 보여줘 아 아니 아무것도 못해 갈까요? 권총인데? 그렇지 나이스 초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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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앞으로 가면 안 돼 우리 앞으로 가면 안 돼 끝까지 끝이에요 앞으로 가면 안 돼요 아아 야 코니 제가 가겠습니다 코니 나가 저한테 기회를 한 번 칩쇼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코니 나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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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너무 잘한다 너무 못해 우리 아 진짜 개못해 내가 이겨줄게 나 한 대도 안 맞았다 한 대도 안 맞았다 한 대도 안 맞았다 이겨줄게 이겨줄게 간다 게임 스트리머 아아 아 아 아 까비 아 아 너무 아깝다 진짜 아 자 여러분들 한판 시작하기 전에 한판이 끝났기 때문에 다이애 하나 뿌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아 하나 이거 뿌린거 등록하시고 바로 시작인가요? 바로 시작이에요 이거 이기면 우리 되는거야 이거 이기면 돼 오케 하나 컷 나이스 좋아 하나 컷했다고 그렇게 기뻐하지마 오케 컷 한 명 컷 나이스 어 돌았어요 이 사람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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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컷 빙님 저 사람 왜 이렇게 잘해 좋아 이킬 어 왜 정면에 아무도 없지 3킬 이거 다 돌아요 다 돌아요 다 돌아요 컨테이너 쪽 발견 발견 두명 와요 두명 컨테이너 쪽 세명이에요 세명 아 야 세명 세명 컨테이너 세명 달려와 야 우리도 컨테이너 달려가 돌진해 컨테이너 돌진 돌격 앞으로 아 아 5킬 남았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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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 단판이에요 이거 이기는 쪽에 문상 가져가요 죽지마 어 나이스 반대 반대 지뢰 모르겠네 양각이야 아 아 아 아 개피 괭괭님 남았어 괭괭님 개피야 같이 다녀 개피야 아 나 없어요 아 곤이도 혼자 있구나 곤이 화이팅 제발 이거 마지막 이겨야 문상 탈 수 있다 우리 시청자 분께 나눠줄 수 있다 형 일단 우리 C4 가지로 가죠 설치해 빨리 어 가야돼 시간 없어 곤이야 어 오른쪽 소리 퀴가 이길 수 있는 이즈 쟤 퀴가 너만 남았어 퀴가 너만 남았어 그렇지 한 명 더 한 명 더 퀴가 잡을 수 있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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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대체 장전이 아이 나이스 나이스 별거 없네요 아 진짜 너무 쉽네요 너무 쉬워 저는 두칠리만 버스는 야무지게 받으셨네요 버스에요 키로 오지게 했고요 그리고 문상이나 보내세요 두피 검사하네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오늘도 탄 모바일 FPS 엄청난 게임 탄 갓겜 탄 재밌게 보셨다면 같이 탄 다운받으시고 클랜도 가입하시고 친구콘으로 등록해주시고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만 녹화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밤